자 2강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요약집은 742쪽. 소득세는 개인소득이죠. 개인소득을 1년 동안 1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1과세기간 1년 동안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액이죠. 그리고 필요경비. 경비를 빼면 남는게 있다. 소득. 자 그럼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은 열거된거. 그래서 개인소득은 8개로 구분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양도.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는 따로따로 신고하는게 아니라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 종합과세. 그럼 항상 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0점. 종합과세입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왜? 소득이 많으면 높은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누진세율은 암기를 해야 돼요. 누진세율은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최저 몇 프로? 6프로. 최대. 최대. 45프로. 몇 단계로 되어있다? 7단계로 되어있죠? 7단계. 8단계네요. 그죠? 8단계. 1400만원까지는 6프로. 10억이 넘어갈 때는 최대 45프로로 갑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거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합산하면 세금이 넘만히 나오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죠. 이거는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한다. 분류불류. 그리고 우리가 이자와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이 있죠? 이런 거를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 그래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을 안해요. 합산을 안하고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안해 몇 프로 따로 14%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 원천징수하죠? 세금을 띄고 나머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14% 띄고 줍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를 세금으로 띄죠?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된다. 그러면 이 금융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2천이 초과되면은 당연히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겠죠? 2천만원 이하만. 그래서 밑에 보면 과세방법 합산 6개를 얘기하죠? 반복적, 계속적. 그리고 분류는 완전히 별개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일시적, 우발적.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소득별로 과세하고 분리, 포인트가 뭐다? 원천징수.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종결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그나 2천만원 초과되면은 전부 종합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자, 납세무자 및 납세무의 범위. 자, 거주자. 용어 정리해야죠?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 거주자는 국내국의 다과세합니다. 무제한 납세무자죠? 국내국의 모든. 그 다음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743. 납세지. 모든 국세의 기본입니다.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가 납세지다. 다만 주소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로 갑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빚자가 들어갔죠? 납세지.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럼 소재지.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셀러리맨이에요. 셀러리맨은 뭐다? 셀러리맨은 뭐다?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고로 피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적 단위 1년. 그럼 소득세 과세기간은 원칙이 뭐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런데 거주자가 사망하면 사람이 없어졌죠?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출국하면 비거주자잖아. 그럼 사람이 이것도 없어졌죠? 출국할 때까지 계산한다.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기초 소득세는 언제 세금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자 신고. 항상 소득세는 벌었으면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조세고.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뭐가 성립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모든 소득세는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사업소득 중에 뭘로 들어간다? 임대업입니다. 임대업은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들어가서 6가지와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사업. 자 부동산 임대는 사업 범위.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 대여. 그럼 부동산은 실질로 따지죠? 등기불문. 등기불문. 미등기도 포함. 니은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가지만 열거댔어요.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다. 근데 단 이게 출제 3번 됐죠? 별 표시하고 공익사업과 관련 뭐와 뭐를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면 사업이 아니라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사업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가서 세금을 덜 걷겠죠?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사업에서 제외하세요.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소득.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 공익관련.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역권,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권리를 갖고 있죠? 우리 집 앞에 전철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전철공사는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내 권리,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면 공익사업이니까 세금을 덜 걷는 거예요.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그럼 6가지 소득 중에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소득. 자, 그 다음 2번, 3번. 다 이런 게 뭐다? 사업소득의 범위입니다. 대여. 대여.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아요. 기본통직도 자기 소유부동산을 당연히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입니다. 다 이런 거 사업소득이라고요. 2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일부를 대여. 대여했으니까 뭐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뭐다? 사업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3번도 다 이런 게 사업소득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제되는 거는 2번이네요. 그럼 왼쪽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부동산상 권리.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면 원칙은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업에 들어가요. 그러나 공익사업 관련하면 사업에서 제외해서 6가지 소득 중에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자, 양과로 2번. 여기서 출제되죠? 임대. 자, 임대소득의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죠? 1번 논밭을 어디에 이용합니까? 작물 생산. 농민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그러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 그 다음 2번 1주택. 자, 1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다만 1주택인데 고가주택, 고가주택, 그리고 9개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9개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분하고 관련이 없고, 그리고 9개는 뭐다?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고, 9개는 금액 안 따진다. 주택수와 관련 없이 무조건 9개는 뭐다? 과세한다. 그리고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필수예요, 필수. 자, 고가주택은 얼마 기준이다? 12억 초과입니다. 이 12억은 뭐로 따진다? 기준시가로. 절대 실직거래가액 하면 안 됩니다. 왜 기준시가다? 임대니까.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직거래가액이에요. 여기서는 기준시가 12억 초과인데, 이 12억 초과를 따질 때 시점은 뭐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럴 때는 기준시가 합계액이 12억 초과, 9억 하면 안 돼요. 법밖인 거예요. 자, 그다음 분리과세. 자, 14% 분리과세. 자, 뭐다? 소규모 주택. 주택. 자, 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과세야 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죠?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는 14%로 내겠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없으면 6%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득 여부에 따라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려고 맞는 법이에요. 다른 소득이 많으면 14%로 가고, 그렇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 6%로 가겠다. 얼마이야만?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거용 건물 주택입니다. 자, 주택의 개념. 상시 주거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수 토지도 5배, 10배까지고. 자, 4번. 과세 방법은 임대니까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럼 부동산 임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매출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745쪽. 자, 별 딱부채의 박스. 주택수. 자, 이거. 주택상가 등의 임대소득과세계요. 주택수에 따라 과세,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주택은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는 비과세입니다. 두 채부터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세. 전세는 보증금을 받죠? 임대료. 그래서 이거는 몇 채부터, 세 채부터 과세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주택. 한 채더라도 비과세. 그런데 한 채가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에요.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한 채인데 고가주택이에요. 월세 놓으면 과세. 그러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는 뭐라 그래요? 보증금 받았잖아요. 이 보증금. 그래서 이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3억 초과. 딱 3억은 과세하네요. 그럼 초과 부분을 뭘로 계산한다? 이자.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전세입니다. 임대료인데, 간주임대료다. 이자, 이자를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가 뭐다? 총 수입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항상 전세는 간주임대료. 3억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한다. 이자가 수입금액. 즉, 간주임대료다. 그래서 3억 초과 나왔죠?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합니다. 만약에 4억이다. 그럼 3억을 빼. 1억에 60%. 4억이야. 그럼 얼마를 빼야 돼? 3억. 빼고 60%만 과세. 60%. 그럼 1억이죠? 그러면 6천만 원. 여기에다가 이자가, 올해 사용하는 국세청장이 사용하는 이자율은 2.9%입니다. 이자를 계산해. 이자. 이 부분이 뭐다? 수입금액이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다음. 상가 토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주택과. 그리고 주택은 월세와 전세율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간주임대료 나왔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한 거죠. 얼마 초과할 때. 3억 초과. 그래서 세 번째 줄. 3주택 이상. 엔드. 3억 원 초과. 근데 3주택 이상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의 범위를 알아야죠. 4공 이하. 전용면적. 기준시가 2억 이하. 그럼 전세는 숫자별이 어떻게 돼? 3,3만 사이. 전세 살아요. 3,3만 사이.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4,2. 40 이하. 엔드 2억 이하.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밑에. 자, 금융회사당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리 정하는 이자율. 그래서 올해 이자율은 2.9%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자를 계산한다. 60% 만큼만. 자, 그 다음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했죠. 간주임대료로 이렇게 하면은 간주임대료가 얼마 나오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빼야 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빼야 돼. 왜? 원천징수하니까. 안 빼면 이중과세죠. 금융소득을 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서? 임대보증금 재산할 때 수입, 이자. 이자를 원천징수했잖아. 그럼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 배당소득이죠. 이거를 차감한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럼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했죠? 원천징수했잖아. 그럼 빼야지. 안 빼주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뭐밖에 없다? 두 개. 그래서 이자, 배당, 이거를 수입이자와 할인용, 배당금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왜 차감해? 원천징수했으니까 차감을 알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이야. 그런데 공공요금이 납부액을 초과했어. 그럼 공공요금이 1억이야. 그런데 세입자로부터 3억을 받았어. 그럼 2억은 초과됐죠? 이거는 세금 내라 이거지. 그래서 초과부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주택수 계산. 자,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다음 공동소유주택은 절대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한다. 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야.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과 밑줄과 합의하면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즉, 1인 소유로 계산합니다. 자, 공동소유주택이네요. 값을 공동소유입니다. 60% 얘는 40% 그럼 임대업에서는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값 소유로 계산하고 이 소수 지분자는 주택으로 계산을 안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50%. 50%. 그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죠? 이럴 때는 각각 소유.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그럼 분리하잖아. 그럼 서로 값과 의리 합의해. 합의하면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한 사람 집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박스.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50, 40%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연간 총 수입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600만 원 이상. 총 수입금액이에요. 근데 이 공동수유주택이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일 때는 소수 지분자도 지분 비율이 몇 프로 초과? 30% 초과할 때는 주택수에서 가산한다. 그 다음 1번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 그 2번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죠. 12억 초과 지분 비율이 얼마 초과?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 다음 원칙은 가산하지 않아요. 1번, 2번일 때는 가산한다. 그 다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전대가 뭐다? 월세. 임대료 받잖아. 전전세는 보증금 받죠? 이자를 계산해서 주택수로 계산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한다.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는 부부. 부부는 뭐 따질 때 주택수? 무조건 포함합니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밑에 수입시기. 임대료나 보증금의 수입시기는 계약서가 있어. 지급기일이 정해질 때는 정해진 날 수입한 걸로 보고 계약서가 없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자, 남편도 집이 하나가 있어. 부인도 집이 하나가 있다. 그럼 주택수는 2주택입니다. 주택수는 2개라고요. 합산하니까. 그럼 남편 거는 거주회. 그 다음 부인 거는 월세 받아. 월세 받는다고요. 그러면 부인 거 월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월세는 두 채니까 과세합니다. 그럼 전세놔. 항상 전체수를 갖고 따져요. 그럼 2주택자야.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놓으면 세체가 아니죠. 과세를 안 한다. 그러나 거주하지 않고 전세놔. 그럼 전세는 무조건 과세를 안 해요. 월세는 두 채부터. 주택수는 전체 주택수를 갖고 따진다. 747조. 결성금. 마이너스가 났네. 결성금이에요. 포인트가 뭐다. 상가. 상가를 임대해서 마이너스가 났다. 결성금. 그러면 종합소득에서 다른 소득이죠. 결성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상가가 아니라 뭐다.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 손해가 났어. 결성금. 그럼 이건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이게 답이에요. 임대역. 두 번째 것만 알아. 부동산 임대역. 결성금 났죠. 종합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상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주택 임대역. 주택이 주택이다. 그럼 이거는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대. 순서대로 순서대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상가는 공제를 안 한다. 주택은 공제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올해 손해 났어. 그럼 미공제분이 나와 있으면 내년 소득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2월이라 그래요. 그럼 2월, 2월은 다 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손해가 났다. 올해가 손해가 나면 내년 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15년까지는 공제, 공제를 다 해주는데 순서가 다르다.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해당 연도 결손금은, 상가는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안 해줘. 주택은 공제해줘.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으면 내년 소득에서 15년 동안 공제를 한다. 참고로만 알아둬요. 8번.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아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기역, 14%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14% 분리과세, 결국은 뭐다? 공식 필요 없다. 기역과 니은, 분리과세나 그리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해서 임대업, 사업소득 끝났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로 돌아간다? 2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자, 746 개인. 사업자는 아니에요. 개인.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다.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의 특징 쭉 나왔잖아요. 박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을 사실상 항상 유상이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남겨야죠. 그리고 3번 양도세는 사업자가 아니다. 개인. 그러나 사업자가 팔면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방법적인 양도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미리 납부하는 예정신고, 1년에 한 번 하는 확정신고 제도가 있까. 그리고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02번 양도소득세의 납세지와 납세무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소득세랑 약간 다르죠? 양도소득세, 거주자, 국내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죠? 거주자, 국내 거, 그리고 국외 거를 팔아도 납세무자가 된다.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5년 이상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그리고 비거주자가 팔았다. 그럼 국내 것만 있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거주자,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이 붙어야 돼요. 국외 거, 국내 국외 무제한입니다. 그럼 비거주자가 팔면 국내 것만 납세할 의무가 있죠? 제한,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우리가 몰라.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으로 가네요. 그래서 납세무자와 납세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거주자,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5년 이상 꼭 붙어야 돼요.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없다. 우리가 몰라.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잘하려면 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열거된 과세 대상을 팔아야 됩니다. 이게 돼야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어요. 자, 부동산. 자, 사실상 모든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실질로 따지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실질이 건물이니까 포함합니다. 미등기 토지 건물. 다 포함해요. 실질로 따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상 권리를 팔았네. 그럼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 권리는 세 가지가 있네요. 지상권, 전세권, 물권 등기불문. 그러나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므로 등기되어야 됩니다. 국내권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등기를 따지는 것은 딱 한 해밖에 없다. 임차권. 화대제상 물어보는데 등기된. 그러나 미등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역권도 제외합니다.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틀려요. 지상권, 전세권만 등기불문. 그러나 지역권은 왜 제외하나요?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 그 다음 취득권리.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상환, 상환, 채권. 상환자가 꼭 들어가야죠. 그리고 매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즉, 취득권리는 부동산이 되기 전에. 취득 전에. 전에 팔았다. 전매한 겁니다. 그 다음 기타자산. 기타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판 걸로 보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출제되는 것은 세 가지죠. 영업권 어떻게 팔아야 돼요? 함께 양도. 따로 양도하면 안 돼요. 함께 양도. 기타자산. 그리고 이축권도. 함께 양도. 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축권이나 영업권은. 함께 양도. 단독 양도. 구분 양도. 그러면 틀린다고요. 그 다음 이용권의 영권. 주식을 포함합니다. 뭐가 들어가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다? 기타자산. 그리고 특정법인 주식도. 부동산이 50% 이상.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일 때는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을 판 걸로 봐서 기타자산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은 뭐다? 제목 이름만 알아두면 돼. 그럼 시험은 어디까지 나온다? 기타자산. 이거를 몇 호 자산이라 그래요?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역권은 아니다.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축권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 그래야 부동산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열거된 거를 과세대상이라고 한다. 자동차 없어요. 기계 없어요. 차량 없어요. 열거된 거. 투기 목적.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을 팔아야죠. 양도. 그럼 양도의 정의가 뭐냐? 나왔네.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 유상. 그 자산이 뭐다? 열거된 거. 그 자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를 양도의 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상속정의 무상은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무상이니까 이거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가는 거죠. 그럼 양도는 뭐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를 말한다. 즉, 양도는 뭐다? 급부를 제공하고 뭐를 받으면? 반대급부. 반대급부를 받으면 유상 이전. 양도로 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네요. 자, 금전을 받아. 금전을 받으면 양도로 보죠. 금전이란 대가. 유상 이전. 그리고 물건이란 대가를 받아. 주식이란 대가를 받아. 그리고 대물변제.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가지. 금전을 받아도 양도고, 물건을 받아도 양도고, 주식을 받아도 양도고. 대물변제가 뭐야? 채무가 있어.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죠. 그러면 뭐가? 채무가 줄어들죠. 감소되잖아. 채무가 있어.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면 채무가 줄어들면 돼. 재산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751쪽 꼭대기. 자, 건설업자가 바로 전화. 업자. 업자, 그럼 업자니까 뭐다? 주택, 신축, 양도. 그럼 이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이죠? 그럼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고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업자가 파는 거는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라고요. 양도소득이 아니다. 업자, 사업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그 박스는 꼭 구분해야 돼요. 양도의 구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뭘까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은 과세대상이다. 세금계산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지문은 유상이전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유상이전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을 안하네요. 751쪽 매매. 매매는 외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은 것. 교환은 외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법인의 현물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죠. 현물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개인이 뭐를 받은 거야? 주식. 그리고 대물변제. 물납도 대물변제입니다. 그리고 협의 매수 수용. 수용은 외양도야. 보상금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리고 공경매도 양도입니다. 공경매. 내가 받지는 못하지만 경락대금만큼 빚이 줄어들죠? 공경매. 내가 받지는 못하잖아. 경락대금 5억이다. 5억. 비찬치 하죠? 5억만큼 빚이 줄어들었잖아. 그럼 내 재산이 증가가 된다. 그래도 공경매는 대물변제로 봅니다. 그런데 빚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재산이 늘어나.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부담부징협니다. 부담부징혀라고요. 부담부징협. 갑돌이. 을돌이. 자, 5억짜리를 증의하는데 채무 1억. 1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부담부징협니다.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갑을 증의하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중자. 이렇게. 그럼 1억. 인수하죠? 그럼 1억은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수석세를 과세하고 수중자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 나머지.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입니다. 왜 얘는 양도야? 왜? 1억을 갑이 갚을 거죠? 누가 갚기로? 을이 갚기로 인수한 거야. 갑이 갚을 거를 을이 갚아줘. 그럼 갑은 1억, 빚이 줄어들잖아.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단, 이 부담부 증여가 가족 간에 일어나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에 일어날 때는 채무를 인정 안 해. 짜고 하니까 뒤에서 갚아줘.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봐. 전체를 뭘로 본다? 자가 증여받은 걸로. 추정. 5억을. 그래서 증여세 물어야지. 그래서 추정이란 단어를 정해놓고 입증하잖아. 채무를 입증하면 똑같이 뭘로 간다? 양도.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닌 자야.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등장하면 양도로 안 봐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증여 추정. 5억. 이렇게 해놓고 증명. 입증하면 당연히 뭐다? 양도로 가고 나머지는 증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자, 뭐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옆에 적어야죠.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 뜻이에요. 단,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비속감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 즉, 양도로 안 보고 증여 추정한다는 뜻이에요. 단, 입증하면 당연히 뭐다? 양도로 본다. 자, 그다음. 이온유자료. 유자료는 뭐다? 대물변제. 유자료는 채무야. 유자료는 금전으로 줘야지. 그럼 물건으로 주면 대물변제. 양도로 봅니다. 단, 유자료를 뭘로 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으로 주는 경우에는 양도로 봅니다. 대물변제니까. 그런데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입니다. 교환은 양도인데 뭐라고 나와서? 정보공간구칙 및 관리 등 법률에 따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 교환합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양도로 안 봐요. 법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은 20%를 초과하면 양도예요. 아니하면. 그리고 밑에 부담부증여 나왔다. 단순증여는 뭐다?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죠. 무상. 그런데 시험은 부담부증여. 원칙. 원칙. 나왔잖아.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채무. 유상 양도 채무.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세. 채무를 뺀 나머지. 수중자는 증여세. 예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부담부증여는 뭐다? 전액. 증여 추정. 그래서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 돼. 그런데 밑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당연히 뭐다? 채무는 양도로 보내요. 그래서 부담부증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러나 가족 간에 일어났을 때는 전체 증여, 추정 증여세. 단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본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